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불문에 들어가 지심이라는 변명을 받은 노달이 사찰 내에서 벌이는 미친 짓들을 테마로 대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령스러운 빛 한 줄기, 천금의 가파도다, 불법이 크고 넓으니 지심이란 이름을 내린다. 장로는 노달에게 지심이란 불명을 내린 뒤 도첩을 법자 아래로 돌려주자 석위를 보는 스님이 이를 받아 도첩 앞머리에 노지심이라고 써 넣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노지심에게 가사와 법의를 내리며 그 자리에서 갈아입도록 시키자 순식간에 노달이란 호걸은 노지심이란 땡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노지심이 가사와 법의로 갈아입고 나서 감사수님이 그를 지진 장로 앞으로 데려가자 손을 지심이 머리에 대고 수기를 줍니다. 그리고 노지심에겐 쇠기의 경일기나 다름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는 부처님이 본성을 따를 것이고 둘째로는 정법을 받아들여야 하며 셋째로는 사오를 공경할 것이니 이를 삼기라 이른다. 오개로는 첫째 살생하지 말 것, 둘째 도적질하지 말 것, 셋째 음란하지 말 것, 넷째 술을 탐내지 말 것이며 여기까지 말했을 때 아직 다섯째가 남았으나 술을 멀리하라는 말에 노지심은 머리가 띵해지며 앞으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곧바로 뛰쳐 도망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인 망령된 말을 하지 말 것이란 말이 이어지자 참을성 없는 노지심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저 샹놈이 늙은이가 말이 되게 많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완전 까막눈인 노지심은 할 수 있다는 능자와 못한다는 부자도 몰라 속지에서 쓰는 말로 네 꼭 기억하고 있겠소이다 라고 어설픈 말로 대꾸하며 넘겼습니다. 그러자 양옆으로 서열에 맞춰 도열에 있던 스님들이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수기식이 끝나자 도원에는 따로 운당으로 스님들을 모아 앉히고 노달을 위해 향을 사르며 재료를 올린 후 운당 안에 있는 모든 스님들에게 노지심을 잘 부탁한다며 각기 예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조원에는 스님이 되어 투덜대는 노지심을 데리고 절안의 모든 사형 사제들을 찾아보게 하면서 정신없는 밤을 보냅니다. 지심이라는 법명을 받아 노지심으로 불리기 시작한 노달이 일단 문수원에 성공적으로 입문하자 조원에는 돌아갈 채비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문수원 지진장로는 예의상 푹 쉬기도 하고 참선도 하면서 며칠 더 머물다 가시라고 조원에게 권했지만 더 이상 한가한 시간을 보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원에는 스님들과 함께 새벽제를 마치자 곧바로 사찰문을 나서며 배웅 나온 여러 스님들께 다시 한번 노지심을 부탁합니다. 지진장로님 아래 여러 스님들께서 일하고 참선하시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따르시는데 제 아우 지심은 우직하나 예의를 잘 몰라 말이 거칠고 사찰이 여러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원이 윗자리에 앉으신 많은 스님들께서 그런 아우를 저 조아무게를 보아서라도 노지심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다독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중이 지심에게 불경을 가르쳐 독경을 하며 참선에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줄 테니 그런 일이라면 원예께서는 마음 푹 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원예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보답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 스님들 사이에 섞여있는 노지심을 불러내 다시 한번 귓속말로 당부합니다. 아우는 이제 예전처럼 굴어서는 절대 안되면 물론 언제나 스스로 반성하고 철저히 경계하며 절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생활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지내도록 하세. 그의 말을 듣고 그동안 자기에게 보여준 따뜻하고 감동어린 정을 생각한 노지심은 깊이 다짐하듯 공선하게 말합니다. 형의 말을 항상 기억하고 문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든 일을 거기에 따라 잘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심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니 조금 마음이 놓인 조원에는 여러 스님들께 작별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같이 올라왔던 머슴들은 노지심이 타고 왔던 가마와 많은 예물들을 담아왔던 빈상자들을 메고 원예의 뒤를 따라 함께 내려갔고 마중 나왔던 스님들도 모두 절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팔자에도 없는 중노릇을 그것도 하룻밤 새에 갑자기 시작하자니 평생 싸움질로 잔뼈가 굵은 노지심으로선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원회와 작별하고 절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으므로 간밤에 잠을 설친 노지심은 선불장하니 선상의 대자로 벌렁 누워버립니다. 조원회가 그렇게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고 작별을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드디어 노지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선배 스님들은 땡초의 행동에 놀라 자빠집니다. 선불장을 도맡아 관리하는 스님들이 개짜로 뻗어 코를 고는 노지심을 화들짝 놀라 달려가 흔들어 깨우며 출가해 절에 들어왔으면 앉아서 참선을 해야지 이게 무슨 해계한 짓이냐만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노지심이 그런 말을 곱게 들을 인간인가 팔자에 없는 땡중인 화상 노릇을 시작한 것만 해도 그로선 대단한 일이건만 사찰과 땡초의 규범을 말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선배 스님들이 억지로 흔들어 깨운 후 일껴서 오려 했지만 그들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며 내가 피곤해서 잠전자겠다는데 웬 화상들이 와서 간섭이냐 라면서 눈을 부라리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도로 벌렁 누워버리자 곁에 있던 스님이 좋구나 잘한다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노지심은 벌떡 일어나 으르렁대며 악쓰듯이 말을 되받아칩니다. 뭐라고? 내가 피곤해서 눈 좀 붙이겠다는데 잘한다 라니 뭔 개소리를 해다는 거냐? 노지심이 앞뒤 안 가리고 그야말로 왈왈거리며 개소리를 해대자 다른 스님이 정색을 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로 그런 여러가지 괴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는 거란 말이에요다. 라고 말하자 노지심은 오히려 그런 선배 스님을 비웃으며 또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외쳐댑니다. 아니 내가 피곤해서 잠시 단잠을 즐기겠다는데 그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또 뭔 소리냐? 헛소리들 말고 혼나기 전에 꺼져버려라. 노지심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불가해 입문하기 전 동네 선술집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해대던 쌍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해댑니다. 조양한 산중 절간에선 듣고 보기 힘든 쌍소리를 하며 막무가내 미친 행동을 해대니 순진한 스님들로서는 어찌 해볼 방도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대선배 스님들이 나가버리자 노지심은 도로 대자로 뻗듯이 벌렁 누워버리고 곧바로 선상 천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큰 소리로 코를 고라댑니다. 다음날 선방위를 도맡아 하는 두 스님이 노지심이 무리하고 막나가는 미친 짓을 장로님께 고자질하러 가려하자 수자수님이 그들을 말리며 말합니다. 어제 장로님 말씀 못 들었는가? 장로님이 저 땡초가 뒷날 크게 깨우쳐 우리 정도의 도로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감싸고 도는 판인데 가서 무슨 말을 한들 통하겠는가? 그러니 가서 뭐라고 해봤자 마음만 상할 뿐 별 소용이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하니 그냥 저 땡초가 하는 대로 놔두고 꼴을 보고 있는 게 좋을 걸세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닌가? 불문에 들어와 문서원 화상이 된 지 이틀 만에 벌써 왕고참 스님들이 내놓을 정도로 개망나는 이 노릇을 시작했으니 범 같은 그를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사실 지진장로 스님에게 말한들 별뼈죽한 수가 나올 리 만무한 것은 당연한 상황이니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 노지심이란 화상놈은 큰 스님 말씀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며 지 버릇 개멋줄 것이 뻔한 것이라 생각되자 두 스님은 장로님을 찾아 고자질하려던 것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한편 그런 일이 있은 날부터 노지심은 문서원 내에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자 신나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대기 시작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졸리면 선방 중앙의 선상에 올라가 내파를 벌리고 대자로 뻗어 천등 소리를 내며 코를 골았고 오짐똥이 마려하면 불전 뒤고 어디고 가리지 않고 갈겨 대고 싸대며 다닙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지진내와 구린내를 견디지 못한 시자스님이 지진 장로스님을 찾아가 일러받치며 말합니다 엊그제 입문한 노지심이 너무 무례하여 사찰 내 누구도 그를 다루지 못할 정도이며 도대체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규율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런 땡초를 어떻게 우리 문서원 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장로스님이 오히려 시자스님을 나무라며 말합니다 더 이상 노지심의 잘못에 대하여 말하지 말도록 해라 그를 보낸 좋은 애인 낯을 보아서라도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 가만 놔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살림이 큰 문서원이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하는 장로스님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돈줄이자 귀찮고 모든 힘든 일들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큰선 조언회와 껄끄러운 사이가 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장로스님은 이런 깊은 뜻을 순진한 쫄딱우스님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도 무리였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얼버무리며 뭉개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장로스님이 계속 역성을 들어주고 감싸주었기 때문에 일반 스님들은 쫄딱우상 노지심의 미친 행동을 아무도 지적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스님들 눈에는 거의 미친놈이 절간해서 지랄하는 것 같은 생활이었지만 노지심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도 이 중노릇은 보통 괴로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과 시간에는 하루 종일 창, 칼 등 무기만 만지고 일과 후에는 근처 주막에 들러 곡차를 퍼마시다가 휘청거리며 돌아왔고 취한 김에 악 쓰고 싶으면 악 쓰고 싸움 박질하고 싶으면 괜한 트집을 잡아 멀쩡한 사람 괴롭히던 생활을 했던 그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연불소리부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숙회처럼 마음대로 쏟아니며 하고 싶은 짓 마음껏 하던 노지심으로선 지금 같은 사찰의 땡초 생활은 그야말로 감옥살이나 지옥생활과 진비 없었습니다 또한 먹는 것과 입는 것 역시 성에 찰리 없었고 매일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술을 퍼마시며 오로지 고기안주만 먹던 노지심의 눈에 보이는 중노들은 모두 이상했습니다 그 화상들은 맛나고 좋은 것은 일체 먹지 못하는 별종들로 보였고 좋은 옷은 가까이 하지 않고 즐거울 것 같은 일은 골라서 마다해야 하는 웃기는 중생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어쩌다 스스로 사나운 운수를 만들다시피 하여 쫓기게 된 탓에 문수원까지 흘러들게는 되었지만 남자로서 태어나서 세상에 하기 어려운 짓이 바로 중노르신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하기 그지없었던 좋은 애조차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은근히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하며 답답함에 온몸이 근질거려 미칠경이 되어 폭발 직전이 되어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은 9편으로 그나마 조언의 도움으로 어렵게 들어간 문수원에서 다른 스님들 눈에는 정신병자의 미친 짓거리 같은 행동이 이어지자 결국 쫓겨나게 되는 테마로 대화해 나가도록 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werp